양귀비 같은 미인이면 뭘 하겠어? 경국지색 결국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사내들 목숨까지 잃게 만드는데 너 괜히 대행수 부인 욕보시 말고 그만해라 대행수 부인이 당신 마음속에 품은 여인네가 아니라고 됐다 네, 너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까 됐어 잘 지내고 내 쇄곡선 타고 일 끝나면 다시 보자 천봉산 지금 당신이 잡은 괴는 죽을 괴야 도망쳐 도망쳐야 해 적하고 힘이 비슷하면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적이 나보다 강하면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야 도망쳐야 되는 거라고 쇄곡선에 타지마 신석주한테서 도망쳐야 해 나 잘 맞았다, 갸동아 간다 아이고 아